오늘은 snl의 사회풍자가 얼마나 확실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성희롱죄가 적용되는 또 다른 사례를 보시죠. 더 멀리서 추남사원이 여자사원에게 다가옵니다. 남자사원은 아무런 의도 없이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를 건네죠. 그러자 여자사원은 추남사원의 시선을 느끼고는 곧바로 전화를 들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이런 작은 행동으로도 여자사원은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추남사원은 잡혀갑니다. 그럼 이제 미남사원을 통해 올바른 행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이번주 판매량은 어떻게 되었지? 라고 자연스럽게 다가와 말을 겁니다. 그러자 여사원은 곧바로 이번주 판매량에 대해 말을 하죠. 남자사원이 대놓고 여자사원의 가슴을 바라봐도 여자사원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죠. 매우 훌륭한 행동이라는 말도 합니다. 이와 같이 행동하면 여성 동료들과 밝고 건강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 풍자하죠. 이런 풍자에 대해서 우리 여성들은 snl 여혐 심해졌다라고 말하며 요즘 snl 보면 진짜 여권이 후퇴하고 있구나 확실히 느낀다. 요즘 젊은 여성 상품화에 꽂혔고 열심히 끌어올린 여권이 역행한다. 라는 말을 하며 젊은 풍자는 여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그녀들의 주장은 사실인지 한번 봐볼까요? 현실에서 잘생긴 남자 못생긴 남자 대할 때 온도차 존나 크지 않아? 진심 알바할 때나 학교에서 좀 잘생긴 애랑 빠은남 대할 때 온도차 극명함. 빠은애가 말걸기만 해도 기분 더러워져서 건성으로 대답하고 잘생긴 애는 노잼 농담에도 입꼬리 올라가서 진실의 광대 올라감. 사회생활 하려면 빠은 남자들한테도 표정관리하고 사람 대우 해줘야 하는데 그게 너무 힘들다. 어제도 빠은 남자가 자기에게 화난 거 있냐고 할 정도야. 라고 말하는 우리 여성들을 봐보시죠. 과연 snl 속 풍자가 거짓든 풍자일까요? 나는 알바할 때 속으로 패드립까지 하는데 못생긴 남자가 너무 싫어. 알바에서 같은 실수를 해도 못생긴 남자한테는 빡치는데 잘생긴 남자는 그럴 수 있지 싶음. 잘생긴 남자 앞에서는 천사인데 못생기면 말 안 들리는 척해. 라고 말하는 여자들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여시들 나만 왔고 온도차 있어? 개빠은 한남이 말걸면 똥씹은 표정하고 대꾸도 안 하는데 좀 괜찮은 남자가 말걸면 웃으면서 대꾸해준단 말이야. 이거 내가 잘못한 건가? 이렇게 안 하는 여자가 어딨어 나도 똑같아 왔고 박살난 햇냄이 지나가면 토악질이 쏠려. 우우. 한국 남자는 그렇게 당해도 괜찮아 이건 모든 여자들이 똑같아. 난 더 심하게 못생긴 한남이 일 부탁하면 하기 싫은 티 팍팍 내고 한남은 잘생기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으니까 개무시해도 상관없어. 그것이 여성의 본능이야. 라고 말하는 우리 여성들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상당히 싸가지 없이 남성의 외모를 평가하는 우리 여성들의 모습. 저딴식으로 말하면서 그녀들은 대한민국 외모지상주의 개쩐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뚱뚱한 비만인데 외모지상주의 범벅에 태어나서 빡돈다 말하는 우리 여자들. 참 모순적이라고 생각들지 않으신가요? 남자들의 외모는 저렇게나 평가하면서 여자들의 외모는 평가하면 안 된다 말하는 모순에서 그녀들은 느끼는 게 없을까요? 코미디는 현실을 과장스럽게 풍자하여 천태만상을 드러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런 풍자가 나올 정도면 우리 여성들이 남성들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은 알 수 있을 겁니다. SNL의 풍자를 여혐이라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나오고 있는 풍자는 대한민국 여성들의 거울이나 다름없으니 말입니다. 여성들의 한심한 외모지상주의에 대해 오늘은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외모 코르셋 조일 화장품 구매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남자가 뚱뚱한 여자 차별한다는 글 썼으면 뉴스 기사 100개는 나왔을 거임